전략 방향 첫 번째, 안전기반 방패물 관리 효율화 방패물의 발생 단계부터 품질 관리 강화와 스마트 처분 시설 실행 과제 이행 및 무선망 연계 과제 발굴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해 선제적 예방적 관점의 안전 관리 강화 전략 방향 두 번째, 고준위 방패물 관리 사업 적기 추진 연구용 지하 연구 시설 확보 본격화 고준위 방패물 기술 개발 로드맵에 따른 핵심 기술 적기 확보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전략 방향 세 번째, 민간 방패물 산업 성장 확대 전략 방향 세 번째, 민간 방패물 산업 성장 확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, 민간 혁신 성장 지원 고준위 방패물 전문인 영향성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전략 방향 네 번째, 소통 기반 혁신 경영체계 구현 전략 방향 네 번째, 소통 기반 혁신 경영체계 구현 전화 기반 구축과 디지털 기반 행정체계로 전환 추진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강화 전략 방향 세 번째, 소통 기반 혁신 경영체계 구현 전략 방향계 구현 전략 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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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